부자 너도 맞지 못해 그냥 울어버린다 아이처럼 멈출 때까지 또 운다 눈물주는데 다친 때도 하나 없고 상처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전히 넌 아파 숨 쉴 때마다 아파 별거 아니겠지 해도 어제보다 더 아파 난 그저 너만 못 보는데 난 그대란다 굳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지워진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공부야 난 무정한데 매일 아침도 잘 먹고 늘 하던 일도 하고 소소한 하루 견디는데 다 이상하게 내가 많이 아파 보인다고 안 좋은 일이냐고 난 그저 너만 못 보는데 그대란다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침대 들어봐도 지리쳐봐도 고정된 사랑 고정된 사랑 고정된 사랑 고정된 안 scalp 고정됐사 없겠사 고정된 사랑 저쪽 맛있ope 뿐인데 난 그대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TV 더 스테이지 빅 플레저 네 그 아홉번째 주인공인 S조아너비의 김용준 네 김신호 유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월까지 공연장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이제 막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달만에 이렇게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것 같은데 너무나 반갑네요 네 너무나 잘 계셨어요? 네 네 지난 저희가 4월까지 콘서트를 한 횟수가 벌써 350회가 넘습니다 굉장히 저희 팀은 20대 가수로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공연을 했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공연 그 공연은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요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콘서트의 연장으로 이게 방송이긴 하지만 콘서트의 느낌이 더 강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늘 진심을 다해서 멋진 노래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진호가 얘기했듯이 무대에 있을 때가 아무래도 방송에서 그 많은 카메라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 보단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노래하는 게 아직은 좀 더 편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거 같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동안 한 2시간 가까이 공연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그런 힘과 그런 사랑을 좀 받아서 네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네 아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달콤한 노래를 부르면 나의 두 눈이 미쳐질걸 네 볼에 입맞추면 수집하지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무슨 할 말이 많았는지 끊을 땐 아쉬워 먼저 못 끊지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랑 피가 내리면 함께 맞춰진 두 눈이 미쳐질걸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해 우직 너 하람뿐가 너를 사랑해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너의 방불빛이 켜지면 이때 사야간가 나는 몰랐지 심각을 사주고 싶은데 그럼 네가 떠나갈까봐 나의 방불빛이 켜지면 나의 방불빛이 켜지면 두 눈이 미쳐진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해 우직 너 하나뿐야 너를 사랑해 해바라기 같은 사랑만 주고 싶어 우직한 사랑 내게 좋사랑 너에게 너도 말해줄래 내게 말해줄래 내게 말해줄래 좋아한다고 너도 나만큼 그 하늘 땅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나두 이 날 속에 다른 사람들 중에 우리 둘 뿐이야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너무 행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가 너의 사랑 내가 너의 사랑 너가 너의 사랑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 너의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 볼까 합니다 제가 벌써 8년이 SG원업이라는 그룹은 벌써 8년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노래를 하기 이전에 각자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게 있었고 그쵸? 일단 용준이 같은 경우에는 안양예고에서 연극을 했었고요 예, 연극을 했었어요 참 돼도 않죠? 네, 돼도 안하게 연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진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진호가 아, 저는 운동하고 그리고 계속 노래를 취미생활로 대학로에서 계속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학생 때부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3 때는 제가 등치가 좀 있어서 고3 때는 최대 준비하다가 고3 때 같이 음악을 또 하다가 섞어서 이렇게 하다가 음악이 좀 더 저한테는 한 발 먼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해서 우연치 않게 진행을 해오다가 어느새 꿈이 되고 지금 이렇게 SG원업이라는 그런 아,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그쵸? 가장 내가 벌써 석근이 형이 들어온 지도 4년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적응을 너무 잘해서 지금 우선 수많은 여자팬들의 적응을 너무 잘해서 여자들이 많아요 적응을 너무 잘했는데 여자 저는 그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네 말이 되게 웃겨졌네요 네, 웃겨졌네요 그래요 이럴 때는 바로 노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저희가 때는 안타까운 순간이면서도 기다려지는 순간을 저희는 참 마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의 순간을 저희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은 너무 잘해서 아 τ applicants 아이들에게 의 노래 acon이란 혹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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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